새해가 되면 새해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꼭 새해가 아니더라도 학교에 입학하거나 취업하거나 새집으로 이사하거나 특별히 기념회의 할 일이 있을 때도 새로운 결심을 하고 실천하기에 좋은 계기가 됩니다 가장 좋은 결심은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섭취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대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리아 사람들은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명상하는 좋은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새해 결심으로 성경통독이었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결심을 새롭게 하고 성경책을 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린 뱀뱀 아멘